안녕하세요. 부동산 여행의 서치미입니다. 패비시세를 보면 최근에 몇몇개가 많이 상승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성남, 성남시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 과천은 아주 뜨겁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도 최근에 탄력받아서 상승률을 더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은 옳은 지역들 중에서 하남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실제 하남시가 상승한 것은 작년 5월달부터 상승을 시작하긴 했어요. 작년 5월달 중반기부터 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요. 작년 연말까지는 상승을 했어요. 작년 연말까지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연말부터 올 1분기까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때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떨어지는 시기였고요. 여태 좀 이제 다시 조금 하락을 하다가 다시 또 뛰기 시작한 게 다시 3월달부터, 3월 말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오리기 시작하더니 7월달부터는 더 상승을 높여서 탄력을 받았죠. 하남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대출 규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는데 어쨌든 경기도 내 지역에서 하남시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일찍 다른 지역들보다 과천하고 비슷하게 일찍 상승 스타트를 끊었고 꾸준히 상승했고요. 상승했고 다른 지역들보다 못지않게 상승에 상승을 좀 잘 해 나갔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스타트를 끊은 오늘 3월달부터 좀 내용을 놓고 상승을 좀 비교를 해보죠. 보면 하남시가 한 5.5% 올랐어요. 5.5% 올랐는데 이 5.5% 오는 게 강동구가 8.2% 송포구가 8.8% 서울에서 시세 상승을 이끌었던 송포구 강동구 못지않게 인적지역에 있으면서 5.5%는 나름 괜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남시가. 주변에 다른 지역 성동구 서초구 7% 마포구 6.6% 이런 걸 봐도 서울에 못지않게 상승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그럼 하남시가 요정 상승했는데 하남시 좀 하남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좀 보죠. 경기도 하남시가 인구가 한 32만 9천 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14만 1천 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보면 인구가 32만 9천 명 정도 되고 한 33만이죠. 경기도 내에서 100만이 넘는 지역들은 지역들은 인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100만이 넘어가는 수원이라든가 성남도 92만이고 고양시가 100만이 넘고요. 용인시도 100만이 넘고요. 화성시도 95만 정도. 그 다음에 부천시가 77만 남양주가 73만 이런 게 좀 인구수 상당히 많이 가진 지역들인데 하남시는 그렇게까지 엄청 많지는 않아요. 33만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정에서 평균 정도 이 라인은 평균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정한 정도의 평균적인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남시 거장해 왔던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요. 녹색이 매매에 대한 강도색이고 주황색이 전세입니다. 그래프가 시세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시장의 힘을 매매나 전세의 힘을 나타내는 그런 을 표시한 거고 보라색이 매매 가격이고요. 매매 가격이고 붉은색이 전세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남시도 2003년 1월달까지 최저점으로 하락기를 가졌었고 1월달 이후부터 상승을 다시 스타트를 끊어서 매매가가 올랐죠. 1월달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전반적으로 매매가 상승에 있고 전세가도 매매가 보다는 좀 덜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강도 흐름을 보면 매매 전세 모두 올라가고 있는 힘을 내고 있는 게 3월부터 다시 힘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끝에 살짝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가죠. 향후에 대출 시세, 대출 규제 때문에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남시 안으로 들어와서 각 동별로 보면 망울동이 8.7% 올랐고 풍산도 7.1%네요. 옆에 있는 고득동, 상일동이 15%, 12% 올라서 이것보다 절반 정도의 수치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강동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그 전에 아까 하남시의 전체적인 위치를 좀 한 번 더 하남시가 경기도 내에서 어느 정도 시세적으로 어느 정도 유치를 차지하고 있나 보면 매매 시세 현황입니다. 역시 과천시가 제일 높고요. 평당 5,739만 원이 제일 높고 하남시가 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시세가 2,848만 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시세가 꽤 높은 편이죠. 하남시가 5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시세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남시가 아까 봤던 인구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지 않은 지역인데 매매 시세 가격은 상당히 높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세도 좀 볼까요? 전세도 똑같이 경기도 내에서 5위권 5위입니다. 1,701만 원으로 전세도 꽤 높다. 사실 하남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나름 그래도 좀 돈을 좀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개별 아파트 좀 보죠. 망월동 이쪽을 좀 볼게요. 예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하남시가 다뤘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남시 보면 어쨌든 하남시는 미세역이 있는 이쪽이 가장 대장지역이죠. 대장지역이고 여기 지금 37평 정도까지로 잘랐어요. 32평에서 37평 사이로 해서 잘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기 파라곤. 파라곤은 보통 39평이기 때문에 파라곤이 대장이고 또 후반도 그렇고 여기 후반섬이 또 그렇고요. 이쪽이 대장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이쪽 지역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시세가 더 높은 지역이 여기 미사감역 센트럴 차이가 있는 이쪽이 상당히 또 시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학원가 많아요. 아무래도 경기도 내에 경기도에서는 이제 교통편이 아주 큰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교통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학군, 학원 학군이 좋은 지역이 시세를 높게 차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미사가 5호선 연결돼서 교통이 더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교통역군도 상당히 우세가 됐긴 하지만 학원도 점차 신도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면서 안정화돼 가면서 학원에 대한 학군이 성장하면서 학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또 높은 시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미사감역 센트럴 차이 쪽이 있는 쪽이 시세가 높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사역에서 위쪽으로 오면 또 이쪽에도 확인이 좀 있어요. 여기가 미사감역 스타일리스 아파트, 미사감역 파크뷰 아파트 이쪽 지역하고 조금 떨어지만 미사감역 루나리움 이쪽도 하고 있어서 나름 괜찮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한강변을 뒤로 해서 하고 있는 지역들 이쪽 지역들 그 다음에 미사역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 아까 여기 있던 학원과 이쪽 지역들이 있고 4월부터 상승한 숫자 퍼센트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10% 이상은 다 올렸던 것 같아요. 예 10% 15.8% 6% 호수 작재편으로는 9% 12% 7% 이쪽으로는 8% 6% 12% 14%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죠. 미사역 남쪽으로는 10% 13% 11% 아파트마다 다행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8에서 한 10% 정도로 해서 6개월 만에 그 정도 상승을 했던 항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면 미사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35평, 32평, 33평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한 10억 10억대가 온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가가 많은 미사관변센터 사이에 있는 단연 30평이라서 평소에 조금 크긴 하구요. 13평이고 나머지 35평대는 9억, 10억 9억, 10억 됩니다. 호수 뒤쪽에 위쪽에 호수 근처에 있는 쪽도 11억, 9억 미사역 위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항원가가 있는 쪽에 여기 보면 이쪽도 미사관변센터 스타일리스트가 또 10억, 9억, 9억 한강미연각구 쪽은 이쪽도 10억, 11억, 9억 이렇게 됩니다. 미사를 사려면 기본적으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자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이구요 교통을 생각한다면 미사학 주변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미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쪽 지역으로 보죠 여기가 미사강병 골든센트로가 35평이 10억 되네요 미사강병 사랑후 부유형이 9억 중반 중 미사강병 골든센트로 35평 같은 경우에 최고점을 찍었던 21년대에는 11억 4천 찍었다가 당연히 하락했죠 8억 8천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4010억 1억 2, 3천도 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0억대 고전대비 11억 대비 1억 정도 낮은 가격 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나름 괜찮게 회복을 한 거구요 최근에 실거래된 거 보면 10억 4천 9억 저청은 9억 7천 10억대 로 올라와 있고 전세는 5억 3천 6억 2천 5억 9천 5억 7천 지금 현재 6억 대 정도 6억 대까지 올라온 거 같습니다 매물을 보면 실거래가 9억 7천 10억도 됐구요 그래서 매물은 9억 8천부터 있어요 저천이 평균적으로 지금 이 매물을 매물만 가격 따진다면 10억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매수 가능하고 물론 네고를 협의를 하다보면 이것보다 좀 더 낮은 가격 9억 9천 뭐 이 정도의 아마 매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예 전세는 6억 4천 6억 2천 6억 대 초반까지는 가진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음 문제는 전세가 딱 두 개 밖에 없어요 예 전세가 두 개 밖에 없어요 이 골드센트로가 1541세대입니다 예 이 154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 전세가 딱 두 개 밖에 없어요 예 또 하나는 월세죠 예 월세가 하나는 월세네요 1억이 196 월세고 전세는 하나 밖에 없어요 예 32평에 전세가 지금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상황이고 매물도 사실 뭐 많이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매물은 딱 두 개 6억 4천 6억 2천 두 개 없고 뭐 매매는 좀 있어요 예 매매는 좀 있습니다 예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다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 건데 공급을 보면 예 현재 24년도 올래도 입주량이 1100세대밖에 없었고요 25년 20년 아예 없습니다 예 하남시 없고 27년 가서 뭐 한 천세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26년까지는 그냥 이 공급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전세나 매매나 앞으로 더 압박을 받을 거예요 뭐 결국 한동안은 뭐 전반적인지 현재 서울 수도권이 그렇지만 공급 부족으로 해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각종 규제나 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주춤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뭐 상승을 봐야 되고요 하락을 최소 하락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소로 본다면 하락은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시장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 학원가 바로 옆에 있는 미사각년센트럭자잉 여기는 뭐 평소 37조회는 좀 크긴 합니다만 예 보죠 여기도 지금 13억 예 13억 지금 실거로 된 게 13억 예 14억 전세는 8억 매물 나온 거 보면 13억 5천 13억 14억 줘야 줘야 살 수 있고 전세 8억 5천 시작하네요 8억 5천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보면 미사각년이 뭐 초등학교도 바로 끼고 있어서 초포머라서 당연히 당연히 인기가 있고 자위를 빼면 나머지는 9억대에요 미사각년은 동일하이빌 센트럴 풍경채 미사각년은 동원로얄투크 센트럴포레다 9억 후반에서 10억대입니다 그래서 평소 차이는 있지만 강의가 센트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가격이면 이쪽 라인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좀 유일해 보입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이걸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게 교장품도 미사역 좀 떨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강일 강일역을 이용할 수 있죠 동일하이빌에서 강일까지 도보로 걸어간다면 직선거리는 10분 10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이용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북쪽으로 좀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쪽이 미사각을 풀어주는데 여기가 11억으로 11억 9,000m 12억이죠 여기가 좀 높아요 아무래도 여기 미사역 호수공원을 조방할 수 있는 아주 풍경 뷰 때문에 그런 가치 프리미엄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미사각 프루지오가 11억 9,000m 최근에 실거로 된 게 10억 8,000m 꽤 많이 찍었네요 꽤 많이 찍었네요 10억 8,000m 10억 8,000m이면 전고점이 13억 5,000m 이거든요 네 거의 뭐 근접했어요 몇천 차이로 거의 전고점을 해보는 가격과 찍었습니다 괜찮네요 실제로 보면 가사 보면 되게 좋아요 호수를 딱 조방할 수 있는 이쪽 라인의 동들 특히 그래서 그 밑에 이게 12억이면 그 밑에 있는 하우스틸 레이커 옆에 있는데 9억 9,000m 9억 9,000m 10억 10억이 조금 안되게 100만원 빠진 가격으로 그러면 뭐 이게 지금 거의 12억 8,000m 13억 가까이 13억 가까이 13억 가까이 있다면 물론 조망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호수를 보다도 호수가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하면 거의 공원쪽 뭐 공원비도 나쁘지 않잖아요 되게 괜찮으니까 뭐 바로 인접해 있고 이러면 가격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이상하면 하우스 D 더 레이크 아파트 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쪽을 좀 보면 한강변 쪽에 낙도도 가격이 미사일과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한강변 프리미엄 때문에 이 공원하고 워낙 공원 크고 좋죠 좋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냥 10억 11억 프리즈 2차가 11억 찍었네요 아무래도 37평이라서 좀 평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하고 칸타빌이 10억 3천 리베브 차이가 10억 9천 11억까지 가네요 37평 33평 9억 베라체가 9억 센트리브 아파트가 9억 8천 이 쪽도 10억에서 11억 정도는 있어야 베스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내에서 좀 종합을 보자면 만약에 내가 한 10억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한 4개 정도 구역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골든센트로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동일하이빌이나 센트럴 풍용체 이쪽 3개 동 3개 아파트 중요한 선택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 쪽 그리고 가까이는 이제 강진하우스디 더 레이크 아파트 이거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강병이 좀 가까이 쪽은 가게도 사실 좀 비슷해서요 네 그나마 조금 저렴한게 도시 베라테인데 이게 좀 이건 좀 저렴해서 이거를 뭐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베라테라서 뭔가 단지 내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들러오른 칸타빌 정도 칸타빌 정도 고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매수를 할 때 좀 짚고 넘어갈게 내가 한 10억 정도 돈을 매수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 미사를 선택할 것이냐 상급지는 이쪽에서 상급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수는 없을까 또 한 번 비교해 봐야겠죠 아무래도 비슷한 돈이라 그러면 상급지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게 당연히 유리하고 맞는 거니까 물론 삶의 질은 다를 수 있어요 워낙 장애환경이 하나님 쪽으로 좋기 때문에 장애환경을 우선시 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가격 입지적인 여건 이런 걸 생각하면 상급지로 가야겠죠 그럼 한암에서 상급지로 간다면 당연히 강동군으로 가야죠 강동군인데 강동고덕 상길동 여기도 새 아파트가 쫙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도 새 아파트고 뭐 같은 상황이라면 매수할 수 있는지 보죠 한암이 10억대인데 기본적으로 강동고덕은 19억 뭐 이래요 17억 15 14억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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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가까이 있는 명일동 이쪽 이쪽으로 봐도 15억 뭐 사실 현실적으로 강동을 새 아파트로 선택한다는 건 15억 하고 그냥 17억 한 7억 정도 6,7억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금주로 바로 갈 수 있는 내가 15억 정도 돈이 없다면 이 상금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쪽 지역의 구축은 내가 한번 생각해볼까 구축하고도 해볼까 보면 여기 있는 좀 재건축들 대상 아파트들 이 재건축도 많지 않습니다 15억 12억 12억 이것도 비싸죠 재건축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20년이 다 들어간 이쪽 라인 구축들 여기도 한 12억이 정도 돼요 12억 14억 14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억이라 그러면 이것도 3억 이상을 더 가져야겠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람에서 상급지로 가기는 쉽지 않다 우선은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제한했을 때는 그러면 강동고덕적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볼 수 있는 게 하람에서 한번 성나무로 해볼까요 여기서 뭐 강동 송파가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쪽 지역은 더 낮은 없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신 곳이 위례 정도 되겠네요 위례 볼까요 위례도 15억이 넘습니다 여기도 15억이 넘어서 이쪽 하람 쪽에 행정국하고 이쪽도 13억이라서 뭐 현실적으로는 최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남으로 가볼까요 성남은 당연히 사실 가격대가 거의 서울하고 비싸긴 한데 워낙 이제 그 사파토도 구축도 있고 많이 오래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최근 입주한 신성사이프루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입주한 얼마 안 되어서 매물로 가진 것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12억 11억 7천 11억 7천 정도 했네요 이것도 10억 10억까지 있어서 근데 실거래는 그런데 11억 11억 5천 11억 5천 12억 정도 있어야 매수 가능해서 살짝 조금 아무리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12C 포레스테아도 12억 좀 안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성남에 구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단대프로듀오가 9억 구축은 거의 10억 딱 10억 정도이니까 구축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좋죠 8호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해서 판교 일자리 지역으로 갈 수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구축 그런 걸 생각하면 구축 또 비교 대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랜더스 원이 11억 12억 에서 조금 그렇고 입변에서 금빈 변형이 10억 되네요 봅시다 이것도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세 아파트예요 최근에 10억 미만 거래가 됐네요 9억 5천 9억 7천 9억 9천 10억도 있긴 하지만 9억 후반에서 거래가 되었고 매물은 10억 도 있네요 10억 15억 5천 10억 이걸 보면 아까 미사일 가까이 있는 골든센트롤하고 이프란산 금빛 매정하고 단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미사관면 골든센트롤하고 이프란산 금빛 그랑 매정하고 비교해보면 현재는 세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구요 네 입증 차이에 불구하고도 비슷하고 다만 매물은 매물은 금빛 매정 1억 정도 높게 나와 있어요 1억 정도 높게 나와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금빛 매정이 완전한 지금 현대 완전 제 아파트 그래서 미사강변은 그래도 좀 됐죠 면세기 감안하면 실제 매물 가격은 더 높을 수 있다 어쨌든 매물은 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타임에서 금빛 매정을 그래서 이렇게 상급지하고 비교해보면 뭐 성남이 구도시구해서 뭐 상급지다 이렇게 뭐 무조건 하남보다 상급지다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봐서는 하남보다는 당연히 성남이 입지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측면에서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새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현재 비슷한 금액에서 매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편한 세상은 금빛 매정을 선택하는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향후에 가격 어떻게 변화를 봤어야 돼도 성남이 훨씬 더 가격이 오를 확률이 더 높죠 특히나 이세아파트인데 판교란 대낮 일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은 사실 뭐 서울이라고 봐야 되고요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재건축이 일어나고 개발이 되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세아파트를 선택하면 완전한 구축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세아파트를 선택해 놓으면 한동안은 그런 프리미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올라가는 그런 가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남시를 먼저 보긴 했는데 제가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상황으로 보자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매수한다고 가전해 봤을 때 지역 내 이 하남 지역 내에서 매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위주로 좀 보시고 상급지로 비교해 본다면 강동고덕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성남에 성남에 있는 금빛 매종이 지금 현재 꽤 괜찮은 선택지로 지금 나온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뭐 금빛 매종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아파트를 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수없이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